음... 그래 뭐. 아무튼 소득이 아주 없진 않네. 그렇게 궁금해하던 거 하나는 해결했잖아. 그놈의 유니콘즈. 너도 참 대단하다. 자기 망상 속에 있는 상징을 막 몸으로 튀어서 해석해내는 사람은 처음 봤어. 난 이해라면서. 지효야. 근데 그 보라라는 애랑 다시 재회한 게 정말로 그냥 우연일까? 왜 유니콘즈일까? 아니다.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그래서? 시국이한테는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야? 아버지한테 아직 말씀 못 드렸지. 너희 헤어진 거. 아니다. 아멘